그 다음 소식은 라스트 오버스 소식인데 지금 파트 2가 제작이 되고 있죠 아마 올해 올해 언제 나온더라? 올해 언제 나와요? 올해 5월에 나오네 원래 아마 작년에 작년에 출시를 하려다가 올해 2월에 출시를 하려다가 5월로 밀렸는데 하여튼 그런데 이번에 실사 시리즈를 만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실사 시리즈를 HBO에서 해요 HBO 시리즈로 나오고 그리고 일단은 쇼러너가 2명인데 한 명은 체르노빌 크리에이터 어떤 크레이그 마진이라는 분이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크리에이터가 닐 드럭만인데 이분이 어디서 일하시느냐? 노티독에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게임을 만든 노티독에서 일하시는 그러니까 그 말인 척 그리고 이 라스트 오버스 시리즈의 크리에이티비 디렉터예요 그러니까 1편도 크리에이티비 디렉터였고 지금 파트 2도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게임 시리즈의 크리에이티비 디렉터가 직접 TV 시리즈 제작에 참여를 하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가 특이한 경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적이 없었죠 그냥 지금까지는 그냥 판권만 넘기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이런 거였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노티독도 그렇고 소니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깊게 관여를 하겠다 만드는 거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품질 보장이라는 그거의 명목하에 게임의 크리에이티비 디렉터까지 수입이 되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원래 이제 게임 시리즈의 음악을 맡았던 분 이름이 기억은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TV 시리즈 음악도 맡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게임의 그 느낌을 최대한 가져오려는 약간 그런 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작은 지금 상황을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제작은 아마 파트 2가 출시되고 나서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게임 파트 2가 출시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작에 들어갈 것처럼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일단 그거 왜냐하면 닐 드럭만이 아직도 파트 2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끝나는 대로 아마 이제 TV 시리즈 제작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아직 캐스팅이나 이런 건 전혀 발표가 안 났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지금 막 이제 희망상 배우들 막 이렇게 다 나오고 있는데 어 제가 이거를 그 익스트림 무비에서 봤는데 가상 캐스팅을 하고 있군요 아니 뭐 가상 캐스팅이 아니고 누가 누가 됐으면 좋겠다 몰라 뭘 할까요 그래서 후보배우라고 해서 아마 IGN 쪽에서 정리를 했는데 일단은 그 조엘 역으로 지금 거론 거론? 거론이 아니라 좀 그러니까 좀 말 나오는 사람들이 휴 잭맨 오케이 아마 그 로건의 마지막 그 이미지인 것 같죠 그 다음에 조시 브롤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 제프리 딘 모을건? 그 이 사람이 어디 나왔죠? 그 워치맨 아 워치맨 워치맨이랑 그 워킹데드 아 워치맨 영화였죠? TV 시리즈 네네 그리고 앤슨 마운트 난 이 사람은 누군지 몰라 앤슨 마운트는 인휴먼즈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기억을 나왔나요? 네 아무도 몰라요 저도 그냥 1탄 보고 껐어요 어 이거는 볼게요 아이아이 IM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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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그러네 인휴먼즈에 나왔었을까 네 아 그리고 스타트랙 디스커버리에 나왔었죠? 네 디스커버리도 나왔어요 그 크리스토퍼 파이크 역으로 나왔어요 네 파이크 아 그러면 영화랑도 연결되겠구나 제가 그걸 안 봐서 그 디스커버리를 안 봤는데 디스커버리를 안 봤는데 그거랑도 연결해도 되겠군요 어 그리고 지금 하여튼 어 그러고 지금 이제 엘리 역으로 거론되는 배우들이 있는데 일단 소피 앨리스라는 배우가 있어요 전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또 찾고 있어요 어 지금 검색해보니까 지금 검색 결과가 3개예요 뭐지 뭘까요 아무거나 골라보도록 합시다 맞나? 음 95년생이라니까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나? 아닌 것 같아요 엑스트라인 것 같아요 망했어 모르겠네 누구지? 넷플릭스의 I am not ok with this 나왔다는데 뭐지? 어 뭐지? 뭘까? 어 소피아 아 소피아 릴리스라고 돼 있어서 검색이 안 됐구나 LA? 소피는 소피아의 애칭이죠 그래서 안 나와있었어 젠장할 I am not ok with this 뭔지 모르므로 일단 건너뛰고요 요즘 거래요? 요즘 나온 거래요? 아 그리고 그것에 나왔었나보네요 아 베벌리 말시 역으로 나왔댑니다 음 그런 것 같은데요 내용이 그러니까 아마 그 2편에서 제시카 차스테인이 맞는 역 아니에요? 그런가요? 맞네요 제시카 차스테인의 어린 아역 아역인 거네 네 아역인 거네 네 뭐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 밀리 바비브라운 뭐 당연히 당연히 언급되겠지 뭐 놀랍지도 않고요 이제 더 이상 그 세 번째는 조금 스트레치 같은데 엘렌 페이지가 있어요 왜? 왜? 엘렌 페이지 제가 알기로 근데 그 원래 엘리 역이 엘리가 원래 엘렌 페이지를 기반으로 디자인을 했다는 얘기가 있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근데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는 너무 엘렌 페이지랑 닮아서 초기에 공개됐던 사진을 보면은 이제 그 중 이제 보면은 어 지금 이미지가 굉장히 느리게 올라가는데 아 됐다 왼쪽이 엘렌 페이지고 중간이 이제 초기 엘리에요 개발 초기 때 진짜 닮았네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닮... 그래서 이제 막판에 이제 변경을 했어요 소송한다고 할 만했네요 생긴 게 아 그러니까 소송까지는 아니고 그게 왜냐하면 그때 이제 엘렌 페이지가 딴 게임에 주연으로 나온 걸로 돼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비욘드 투 소울이라고 이것도 PS4 독점작이거든 아 PS3 독점작이었거든요 아 그 제목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퀀틱 드림이 해서 만든 건데 퀀틱 드림이 뭐로 유명하냐 헤비레인으로 유명해요 아 그러니까 헤비레인 만들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그걸로 만든 건데 하여튼 그래서 자기도 이제 딴 게임에 나오는데 조금 이제 부지기 했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래서 그 이제 결국은 그 이제 노티독 추기에서 먼저 이제 디자인을 수정하겠다 라고 해서 이제 그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엘렌 페이지 받아들이면서 그냥 좋게 좋게 그냥 뭐 법정까지는 안 가고 그냥 좋게 좋게 끝났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아마 나오는 것 같아요 엘렌 페이지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 딴 게 아니고 애초에 이제 엘리의 닮은 꼴이었기 때문에 좋겠네요 그래서 사실 디자인 수정을 하고 나서도 어떻게 보면 좀 아직도 닮은 구석이 좀 있어요 엘리가 그 엘렌 페이지랑 이름도 이름도 비슷... 이름도 아마... 이름도 거의 그렇잖아요 네... 아마 엘리가 엘렌의 애칭이라고 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좀 오마주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엘렌 페이지를 갖고 어... 그... 그러고 마지막으로 어... 메이지 윌리엄스가 있어요 음... 뭐 엘리어 물망에 오르는 배우 6명 또... 그 외에 또 누가 있을까요? 음... 어... 아는... 모르는 사람이랑 그냥 넘어가겠어요 아니... 형... 이거 봐봐요 케이틀린 데버 어디에 나왔냐? 북스마트에 나왔대요 몰라 북스마트... 세이디 싱크 역시 김요한 이야기에서 나왔댑니다 내가... 제가... 근데 제가 김요한 이야기를 안 봤어 하하하하... 맥스인가? 심각한... 잠시만요 세이디 싱크 맥스 메이필드 네 맞네요 맥스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뭐... 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제 생각에는 한... 2년? 는 걸리지 않을까? 걸리지 않을까? 음... 아니지 3년은 걸리지 더 걸릴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근데 뭐 파트2가 올해 나오면 이제는 뭐 한 두 달 뒤에 나오니까